안좋은게 하지말지 난 너무 못싶어 두디가 두디가 방금 아 반갑습니다 나 찬성해 안하는거 아 힘이 안돼요 힘이 안돼 30초동안 도망갈시간 다시하는거지 다시하는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 30초동안 도망갈시간 주는거지 1분 1분 1분요? 1분줘 그냥 우리 둘이 있잖아 우리 박장현이랑 레알이 다 있잖아 아니 박장모빙잘하더만 제가 알려준거에요 제가 알려줬어요 박장현 레스쳐 저희팀이잖아요 아 야 빨리 스카이프 너희 나가 빨리 아 알겠습니다 아 런앤런 룰은 아까와 똑같구요 가자 1분 지금 가자 그냥 렛츠고 렛츠고 레스터 일단 쓰고 라랄랄라 야 근데 반대 아니야? 아 여기서 차타고 가면 되지 아 그런가? 시간은 많아 그런가봉가 야경봉이 야경봉 붕가 붕가 야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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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2인용인데 어 저희 앞에 또와 한 명 타 오케이 레알이 타 일단 오케이 이제 가자 먼저 갈게요 어허 뭐 이건 쉽지 어디로 가는거야? 뒤로 가야돼? 야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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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저쪽 다 흩어진다 경봉 야경봉 야경봉 경 봉 야 우린 일단은 저기 두 명 지금 튀고 있거든? 고령이랑 두고 탄거 같애 그러면 개인 마크 할게 우리 어 한 명 쫓아가 내가 여기 두 명 쫓아갈게 아 나 큰일 났다 렉 걸린다 아 근데 이게 렉 걸려가 8기가로 하세요 8기가 그러니까 렘을 렘을 하나 사긴 사야겠다 진짜 4기가는 너무 오버툰 4기가 하나 사야겠다 8기가로 우리 형이랑 둘이 형이네요 박자형 여기다 여기다 내려주면 한 명 잡을 수 있겠어요? 나 어디인지 안 보여 아 맞네 그러면은 제가 갈테니까 형이 우선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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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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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칠게 너 내 걸로 점프해봐 형 여기여 아아 오케이 거기 야 얘 위로 올라가는데 어 올라가면 안되는데 이 친구 이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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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 등짝을 보자 야 얘 자꾸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너 올라가 올라가 헤이 프랭클린 니가 올라가 니가 올라가 찌르고 또 찌르고 등짝 됐다 가자 나와봐 형이 운전해주세요 프랭클린 내가 이쪽 볼게 핑 찍어 잠시만요 저 아직 그걸 아이소 날아갔어 나 갈군다 얘들아 얘들아 나 갈군다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읽으면 되게 잘 된다 이게 방금도 타로 잡는 거 딱이었어 딱이었어 레알아 예 형 잠시만요 잠시만 스탑 형 여기 있는 애 잡으러 가서 저희 도망치죠 그럼 잡고 도망가자 우리 고래형 한번 더 잡고 도망가자 지금 몇분이야? 우리 이제 1분 55초 남았어 1분 55초 여유시간 1분 있어야 돼 안되겠다 이거 도망가자 그냥 레알아 넌 여기있고 내가 갈게 넌 도망쳐라 예 내려 내려 이거 뭐냐 차 뺏어가지고 일단 도망가 예 어디까지 간거야? 저기 큰 도로에 있어요 지금 이 친구 아 형 안될거 같은데 나와 이 자식아 나와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놓치면은 저희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여기여기 한번 해보죠 한번 잡아보죠 어차피 한명이니까 저희 두명 찢어져서 도망가면은 못잡을거에요 여기있어 형 형 여기요 이 근처 여기 앞에 형 계속 차 타주세요 잠시만 멈춰 스탑 스탑 제가 한번 박자형이 어디계시지? 아 이거 잡을수있으라는지 모르겠네 못잡을거 같다 이거 음 다 저기계시네 잡을수있지롱 어 차차차차 오케오케오케 아 형 죽이면 안돼요? 뛰어내리네 괜찮아요 형 저희 도망가요 이제 쟤만 손해예요 저 이거 타고 제가 핑 찍어주는데로 가시면 돼요 오케 여기 도망가자 도망가자 지금 다들 어떻게 돼? 살았어? 예 지금 멀쩡합니다 30초 남았어 손가락 5개 멀쩡합니다 오케오케 다행이네 오른손에 3개 왼손에 2개 오케오케 어? 안좋은거 아니야? 아우 큰일났다 우리 차에서 내려야되는데 도로네 왜? 3분 동안 돌아갈수있어 1분 동안 도망갈수있자 아니요 그건 초반에만 처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한해만 8 저희 이제 8초 남아서 이제 슬슬 내려야돼요 5 4 3 2 얼 지금 내려야돼요 스 형 뛰어내리면 안돼요 죽어요 자 내 뒤에 한명 따라온다 오케오케 일단 우린 멀리 도망가서 도망갈수있는 곳으로 가서 일단 레스터 써야겠다 그때 아니다 형 저 먼저 쓸게요 일단 레스터 일단 이쪽으로 빠져야겠다 자 자 이거 또 뛰고 뛰는 추격전이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오케오케오케 내려가면 또 두디가 있을것이고 내가 뒤로가면 고래형이 있을것이고 오 오 왔다 왈도 왔다 형 어? 왈도 왔어요 어디? 저희 이 도로 일직선 네 그 도로의 일직선 형 있어요? 어 저깄다 저깄다 올라가고 형 제가 잡히면 안돼요 이거 이쪽으로 오케 오케 우리 4점이라서 지금 한번도 안죽으면 우리 진짜 전반전 완전 유리해 지금 나 계속 죽히고 있어 두명 지금 끌고 있으니까 오케오케 오케 어그로 계속 끌리고 박장님 저 계속 따라오세요 아니 여기 지금 담을 잘 이용해야되요 담 지금 개잘 튀고 있는데 아 진짜요? 됐어 됐어 오장형도 박장님이 엑스박스 유전이니까 나 포기했는데? 포기했다고? 애들 나 포기했어 어 못 잡을것같은거 아마 포기했을거야 오장형이 누구신데 그치 그치 일랑 레스터쓰고 나 여기 숨어서 레스터부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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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래형이 아 잠시만 날 라마 안대 전화했다 고래형 나 무시하고 그냥 간다 아 진짜? ㅋㅋ 스키다요 스키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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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형이다 박장형이 진짜 잘 도망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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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스코어 지금 4대2인가? 어 우리가 2점 앞서고 있어 박지영 형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 칼만 더 죽었는데 계속 도망가다가 근데 형 리스폰 지역에서 최대한 빨리 멀레이 도망가 차 타면 안돼 그리고 레벨 낮은 사람은 칼이 좋아요 야 나한테 온다 스키다이오랑 나한테 오는 사람 한명도 없어 다 그쪽으로 간다 오케이 그럼 나도 슬슬 저쪽으로 움직여야겠다 12분 오케이 일단 이거 보고 오케이 다 간다 그쪽 다 올라가고 있어 지금 현재 오케이 피하고 나이스 나이스 자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나이스 우리 이제 1분 아 2분 아 2파기면 제발 2파기면 제발 2파기면 제발 아 졸잼 아 꿀잼 핵잼 졸잼 놀이놀이놀잼잼잼 오오오 호오 1분 40초 오케이 여유있는 사람이 시간 봐주면서 맥도 봐줘 아 큰일났다 아 이거 치워프트에 치워 왔어 아 치워프트에 치워 왔어 괜찮아 내가 안 죽어서 지금 현재 우리 점수 차는 1점 차이로 우리가 앞서고있어 다 위에있다 이거 위에가자 지금 나한테 4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유시간은 있을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 일단 그쪽으로 이동할게 헐 형 지금 죽으면 안되요 이쪽으로 3명 뛴다 도망쳐 리스폰지에 있는 사람 빨리 도망쳐 내가 어그로 최대한 끌테니까 최대한 빨리 뒤로 도망쳐 우리 이제 1분 5초 1분 5초 되면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공사장이 솔직히 좀 꾸린거 같긴해 공사장 나 죽기 직전인데 안돼요 형 죽으면 안돼요 진짜 죽으면 안돼 지금 이거 공점만 되면 우리 개손해야 그쪽 안간다 야 레알아 네쪽으로 간다 박장형 그쪽으로 나가면 안돼 왼쪽으로 틀어 어허 레알아 너한테 간다 지금 레알이 지금 그쪽에서 밑으로 내려가 아 다 저기 있네 뒤로 내려가 오른쪽 왼쪽에 차온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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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근데 도망가도 괜찮아 우리가 바로 따라잡을 수 있거든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3 2 1 1 오케이 차타자 무작 같이 가면 안돼? 어차피 뒤로 유턴 해야돼 지금 우리 리스폰 지역이라 잘하면 우리 거기서 더블스코어 낼 수 있다 그치 계속 죽일 수 있어 발도형이래 발도형 어어 어디계세요? 나 지금 여기 도심 한가운데 나만 안죽어서 나는 리스폰지점 아니었어 저쪽 어딨어 지금 아 다 저기 리스폰지점이네 진짜 아 차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진짜 계속 잡고 저쪽팀이 형 어디가 형 어디가 뭐야 이제 누구 있나 뭐야 왈도 뭐야 렉 걸렸어 이새끼 또 튕기는거 아니겠지 나 일단 최대한 그쪽으로 달려 형이 쫓아가 내가 다른 애 쫓아갈게 알겠지? 오케이 내가 이쪽 그쪽 그쪽 오케이 형 저랑 양면업건 그거 왈도 사라졌는데 나갔나? 아니야 있어요 왈도가 지금 3킬이네 왈도가 지금 에이스다 저 타로이터 왈도형 여깄다 왈도형 왈도형 여깄다 왈도형 왈도형 수영장 수영장 확인 확인 왈도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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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 나갈라그래 형 형 형 형 아 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분명 담벼락이 졸라 많을텐데 그니까 담벼락 많아서 이거는 지금 현재 타로 도망간다 이 정도 도망가요 지금 됐다 야 잡았다 이거 지금 제가 왈도형 나이스 야 내려가자 여기 타로 타로 운동장에 타로 뒤로 가 뒤로? 형 왈도형 쫓고있어요 제가 여기 대? 몇 분까지 5분까지 여기 타로 형이 잡아야돼 그거는 왼쪽으로 빠져 무력적이라서 못잡아 이거 왈도형 왈도형 어떻게든 잡아야되는데 저기 위에있다 아 위에있는데 아 내려였네 얘 누구야? 스키다여 얜 뭐 쉬워 무시하죠 그냥 앞에 앞에? 7분 30초 아직 시간은 많아 왈도형 왈도형 쫓고있네 뛰고있어요? 네 뛰고있어요 이거 됐다 잡아요 형 잡아요 나이스 오케이 가자 타로 좀 빨리 가자 타로보다는 노리기 쉬운 스키다여 노리는게 나 가 가 멜로야 가라고 딴거 타 아 나 4인용인줄 알았어 왼쪽으로 바로 틀어 형 이거 4인용인데요? 아니다 그냥 가야겠다 있냐 여기? 어 오른쪽이 앞으로 쭉 나 여기서 이제 안풀이거든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있어 바로 여기? 어 됐어 내가 내릴게 어 아 여기 여기 앞에 앞에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시따자 아 근데 얘 너무 너무 약해가지구 치면 죽었는데 이걸로 치면 죽는데 이걸로 치면 죽은대 차 말고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도 해 사람이 먼저 가 이래 내려간다 내려갔다 오케이 그럼 시간이 얼마 없어요 됐다 잡았다 아 아 이게 안 됐어 넘쳐버렸는데 넘치지 않았나? 넘치지 않았나? 아 여기 못 뛸텐데 어 뒤네? 거의 1분 남게 될까요 지금 스키다요 잡고 도망가죠 우리 우리 도망갈때 어떻게 어디 코스로 도망갈래? 잡았다 일단 잡는거죠 질풍이 어디로 갈래? 나이스 일단 나 따라와 우리 이제 1분 1분도 안남았어 야 이거 4인용 4인용 가자 진짜 도망가자 이거 빨리 박정현 빨리 아까 그 공사장 다시 가자 공사장이나 노숙자 있는데 거기가 좋아 어 아미네이션 쪽에 있거야 아마 야야 그쪽으로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돌아서 갈래? 아냐 이쪽으로 해가지고 직선 코스로? 직선으로 바로 가면 돼 근데 우리 35초라서 중간에 가다가 북뇽 내린다 이거 이거 왜 찍어봐 차이 우리 이제 더이상 죽으면 안돼 3전 차이라서 이제 따라서 죽으면 안돼 아 19전 남았어 빨리 까야돼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아 이거 이거 큰일났습니다 이거 뛰어가야되나 9 8 7 여기서 한번 해볼래? 여기서 한번 해보자 여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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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다 흩어져 어 여기서 찢어지자 내가 이쪽으로 갈게 내가 이쪽 대각선 직선으로 난 아랫껴서 내려갈게 여기 담벼락 좀 있네 괜찮다 여기 여기 이게 왜 안맞아 어이구 23초밖에 안나왔어 얘들아 제발 아 제발 아 한마리 한명만더 아 제발 아 타로야 제발 제발 타로야 야 타로야 제발 아 여기 밑에 있잖아 안돼 안돼 2초 1초 아 자 첫번째는 전반전은 우리가 승리 간단하게 와 저게 안맞아 모장에 2분을 번쩍다니까 저쪽 통화 잠깐 넘어갈까 넘어가자 구독 눌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